강서구가 행정안전부주관 2020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간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성과로 강서구는 총 5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책임기관의 재난분야 전반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325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16개 주요 역량을 총 46개 지표로 구분해 평가했습니다. 강서구는 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5개 분야 기관 역량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재난담당자 전문교육, 지진방제종합대책, 재난메뉴얼 개선실적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